자 오늘 치킨 가격 나왔다 오케이 저기 확인 오케이 일단 연막 던지고 갑니다 갑니다 가요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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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뭐야 지금 성황땜 빡쳤으니까 좀 빠르게 갑니다 똥 휴지 이렇게 막아주고 성냥 머가리를 잘라줘 이렇게 많이 계속 잘라 2개 3개도 잘라 이거 마법의 달에 넣어줘 쥐상 갈림 설탕 베이킹소다 쥐상 이거 넣고 성냥 넣고 또 넣어 아 또 넣어 네 이거 폭죽에 그 줄 도화선이죠 그거 뽑았어요 다 꽂아주고 그리고 쥐즈를 막 채워요 이거 못 움직이래요 똥류지 쓰진 않고 각질을 쓰세요 자 오늘 뚜껑 닫아주고 캔을 딱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주세요 아까 만든 거를 캔에다가 썩 오케이 닫아주고 뚜껑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성냥 도화선을 붙일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성냥을 이렇게 떼주고 이걸 접어가지고 실로 연결해요 그리고 아까 성냥 묶어둔 거에 꽂아서 테스트 한번 해볼께요 앗 뜨거씨 오케이 잘되고 아까 만든 키넬에다가 연결을 해줘 그 다음에 이 꾸밀 꾸며볼게요 자 레모박스에 은박 테이프를 붙여서 이 연막탄 머리 만들어 주면 완성 완성 아주 그냥 저기 아주 아예 안보이게 엄마 아끼지 마세요 엄마 아끼지 말고 있는대로 까주고 저기 일단 저거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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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보여 안보여 라잇 뚝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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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니 가위뒈 아 신경 Gang спокой ay 감사합니다.